자, 돌아가는 길 너희는 좀 미안하지만 자유는 안 돼, 오늘. 그냥 산책만 하자. 30분 넘네. 한 40분 되겠다. 산책시간 40분이면 되죠. 쟤 등치 보이시죠, 쟤? 너무 큰데? 야, 설아야. 뭐 알을 저렇게 큰 걸로 났니? 아이고, 무량하다. 7,8,20,7,12, 6개월 조금 넘은 개가 둘 다 웃죠? 그죠? 이 보라가 사냥을 하겠어? 못하겠어? 그죠? 떨어진다 거기 절벽이야! 아직까지는 그죠? 밀려요 덩치만 크지? 밀려 물지만 않으면 돼 근데 너무 세게 놀다가 자꾸 상처를 낼까봐 그렇지 서열이 바뀌는 건 원치 않습니다 머리 너는 여구나 꼴찌야 가자 꼴찌 얼른 와 꽉찌가 편한거야 책임도 없고 주는 것만 읊어먹고 이거들아 아이고 이것들아 제가 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 카메라를 휙휙 돌리는게 굉장히 어지럽더라구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휙휙 안 돌리려고 그러는데 쟤네들하고 어떻게 찍다보면 돌아가 죄송해요 보라 고기 냄새도 나고 조개는 술안주가 안됩니다 절대 조개를 술안주로 먹으면 안되구요 가야지 가야지 왜왜왜 왜왜왜 이리로와 보라 이리로가면 안돼 보라 허리 이리로와 이쪽으로 가 다니 그럼 내가 꼬여 이쪽으로 가 그렇지 보라 어서와 가자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지금 야 니들도 얼른 가자 신발 철조방 다 물어 뜯겠다 이놈아 신발 신발을 놔두고 올 때는 신발을 서라 자리에다 묶어야 되겠네 철조방을 몸으로 뜯게 그쵸? 그래야 되겠어요 콧노리를 .. 그리니 이리로 이리 ади 이리로 그리니 이렇게 나릇 은 이리로 흑 흑 흑 여기 펜션이 풀빌라인데 좀 비싸더라구요 여름에는 많이들 와요 저울엔 좀 할인해주나? 추운데 그쵸? 모르겠네 신발 풀고 저번에 번개는 한번 단독 산행을 했으니까 천둥이를 끌고 이렇게 와 볼까? 왜 단이 똥 싸는거야? 번개가 또 지랄난리가 나겠지? 그래도 뭐 할 수 없어 천둥이를 끌고 번개를 묶어 놓고 신발을 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번개는 이따가 단독으로 자율 풀어놔 버리는거죠 목태에서 어디까지 가나 갔다 오나 보게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일곱마리니까 여러번 해야되요 유튜브나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세마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 네 많아요 네 마리 그쵸? 일곱마리는 좀 많아 이게 운동을 안시키고 뭐 울타리 안에서 가둬서 키운다거나 괜찮을 것 같은데 운동을 시켜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있으면 좀 많긴 해요 동물을 키우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키워 아 나도 배고픈데 아 참 저 오늘 그 몸무게를 조금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녁 식사는 좀 적게 하기로 했습니다 식스팩 까지는 아니고 그냥 건강상 아 이게 지금 화면은 이게 좀 환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되게 어두워요 이게 어느정도냐면 이 정도의 이게 진짜 실제로 실제로 보이는거 이게 자 가보자 요렇게 가보자 그런데 요 렌즈를 키면 빛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환하게 나오죠 야 야 야 가자 가자 이빨 다 부러지겠다 가자 가자 아 아이고 여기 뭐가 있어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 뭐가 있어 뭐가 있나봐 뭐가 있어 인마 오리 봐봐 오리 따라하느라고 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시간 없어 가 언제 밥을 또 해서 어떻게 밥을 잠깐만 밥을 해먹지 말고 그래 돼지 꼬랑지나 거먹자 오늘 그래 오늘 고기다 니들은 센거 나는 돼지 꼬랑지 구워서 얼른 가 가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그렇지 이리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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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자 보라가 앞에 길점을 아 머리가 잡았네 빗을 모아둬야 어렵다 깜깜한거죠 이제 랜턴은 신발올때부터 풀고 왔다갔다 하지말라고 어지러워 나 넘어져 자 그냥 가 어린이 이리와 이쪽으로 가야지 어린이 왜 왜 왜 설화야 이리와 왜 그리로 내려갈라 그래 자 가 가 가 기러기들 퇴근하시네 기러기들 출근했다가 퇴근하십니다 자 얼른 갑시다 왜 이렇게 또 가기 싫어서 가나 우리 설화가 가 어서 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라도 들어왔어. 잘했네. 천둥이는 그 틈을 타서 단이한테 관심을 보이네요. 그렇구나. 자, 실컷 먹었어. 자, 천둥이 다음 너야. 기다려. 자, 여기서 끝. 2부.